We are the forest in love 이렇게 어쨌든 4명의 결승팀이 됐어요.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. 욕망을 이룬 고양이? 성격적 궁합은 그럼 99%를 주겠습니다. 99% 진짜 잘 맞아요. 재밌어요. 일단 다 흥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흥이 있어서 무대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나 그런 정신적인 게임. 부장님! 부장님 아주 많이 치우셨습니다. 여러분 저희 탑 10위 안에 들은 거예요. 사실 요즘 덜 피곤해요. 그 생각 때문에. 내가? 이러면서 그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싹 정화가 돼요. 막 잠이 오다가도 그걸 딱 떠올리죠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열 타임? 이건 약간 짬 수이다. 죽어요. 열 타임? 시작했어요. 시작했어요? 네. 형님 시작하겠습니다. 형님.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나르시네 형님. 카메라 켜져 있습니다 형님. 형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형님 바꿔서 해드리겠습니다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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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뭐 묻어서. 형님. 여기가 시원한데요. 형님. 여기가 시원한데요. 여기가 시원한데요. 여기가 시원한데요. 여기가 시원한데요. 막 끝났다. 아. 야. 뭐야. 눈 만났어? 뭐야. 죄송합니다. 형. 어? 왜 화내. 야. 야. 물 갖고 와. 갖고 와. 물. 물 드세요. 아. 죄송합니다.